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서영입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고 8살 아이만 남았습니다. 장애가 있던 외할아버지는 손녀딸을 돌버려 곧장 법정 후견인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글쎄 아이에게 물려받은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5천만원이 넘는 빚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엄마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썼던 거죠. 할아버지와 아이는 그 큰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숭희인 양서영 변호사입니다. 8살 아이가 떠안은 빚 실제의 사례인데요. 게다가 빚의 대물림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8살 아이가 빚을 물려받은 이유는 기한안에 상속을 포기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이죠.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빚을 갚을 책임을 면해도 5년 동안 신용불량이란 꼬리표가 달리게 됩니다. 법의 허점이 이런 어린이를 파산으로 내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빚을 물려받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반면에 프랑스나 독일은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는 재산보다 큰 빚은 물려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11월 법정대리인이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에겐 개인 파산만 남는다.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라는 제안은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에 미성년자가 상속 재산보다 큰 빚은 물려받지 않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법을 몰라서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미리 미리 알아서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걸 피할 방법은 있지만 사실 제도라는 것이 보호한다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이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낸 법률 개정안이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다면 Y10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마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올라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서울로 올라오시니까 좀 좋습니까? 네, 굉장히 만족스럽고 무엇보다 독립을 하게 돼서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에 만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부쩍 야근과 출장이 잦아진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설마설마 하면서 믿어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안 그러더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를 받죠. 어릴 때 친구라며 지인들 모임에서 저도 소개받은 적이 있는 여자와 불륜관계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는 수십 개, 함께 밤을 보낸 듯한 뉘앙스의 성적인 대화도 여러 개였죠. 다음 날 남편에게 여자와의 관계를 물었지만 남편은 뻔뻔하게도 친구 사이에 나누는 진한 농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의심한다는 걸 안 남편은 그 뒤부터 부쩍 조심을 하지만 여전히 갑자기 생기는 출장이나 행사들이 많아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죠. 역시나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봤더니 카드 명세서에 호텔내어 여자와 주고받은 사랑메일까지 남편은 지금도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불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 상담을 오셔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증거를 찾아내려고 애쓰시게 됩니다.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호텔 내역, 카드 명세서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여성과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증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하는데 괜찮을까요? 우선 합법적 녹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하여야 함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건 아체는 통신보호법 위반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불법이고 그래서 증거로 사용 못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휴대폰을 몰래 보기도 하고 이메일을 봤는데 지금 불륜내용 캡처인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이혼소송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네. 몰래 본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는지는 이혼소송 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상대방의 이메일, 휴대폰, SNS 계정 등의 경우 몰래 로그인해서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형법상의 비밀침해죄, 정통법 위반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이혼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이와 같은 증거가 채택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채택이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부정행위에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서 불법 촬영물을 가정파탄의 증거물로 인정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이혼소송에는 증거로 사용이 되고 불법 증거 수집으로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2020년 6월 한 이혼소송에서 스파이앱이라는 불법적인 그런 녹음한 통화 내용을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불법 도청한 남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벌금형이 없고 또 실용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벌되면 굉장히 센 건데 그래도 집행유예 1년을 받았네요. 이 경우에 지금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사건에서 네. 이 부분에서 위자료 자체는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인정됐지만 또 다른 경우는 부부 일방의 불법 녹음 파일 계기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경우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신뢰관계가 서로에게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한 사람도 잘못이고 불법으로 녹음한 사람도 잘못이니까 이혼은 인정이 되지만 둘 다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지 말아라.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보면은 일단은 형사처벌이 되는 거라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안 되지는 않고 결국 판사의 재량이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증거로 되는 것은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인데요. 재판부에서도 불법적인 증거에 대해서 증거 채택에 적극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에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증거 자체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변호인으로서도 위법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일단 피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흥신소에 의뢰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또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 또 우리가 기사에서도 많이 보지만 역으로 또 흥신소를 통해서 반대로 또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흥신소에 의뢰하는 증거 수집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네. 2020년 8월 법 개정으로 정보원, 탐정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타인의 소재,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는 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흥신소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흥신소에서 소위 뒷조사를 하는 방식이 조사 행위마다 불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의 위치추적기 부착은 위치정보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으로 흥신소 자체는 합법이더라도 이러한 위치추적기 사용은 불법인데요.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서 거주지 주소, 인적 상황 등을 알아내는 것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흥신소도 또한 그 정보를 제공받은 의뢰인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떻습니까? 따라다니는 거요? 이건 괜찮습니까?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또 잠복해서 기다리는 이런 행위들을 반복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지금 증거수집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요새 흥신소가 굉장히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는 전국 4천여 군데에 흥신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고요.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는 그 평균 비용이 일주일에 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일주일에 500만 원 정도면 저희 변호사 비용보다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가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부정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는 증거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듣는다면 사실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흥신소에 그리고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무리하게 해가면서 증거수집하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할 수 있다면 무리하지 않으시기를 조금 권해드리고 본인의 그런 궁금증, 이런 보복 심리를 확인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조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조금 해드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김아영 변호사님 정리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015에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